너, 너 좋아질 것 같다. 호세오 바로 고백하잖아요. 두 배우가 키스를 하는데요. 스태피들이 다 보는 앞이라서 쑥스러운 힙합입니다. 이번엔 문을 닫고 제대로 해보겠다는데요. 하지만 저희가 놓칠 리가 없죠. 모니터로 보겠습니다. 이 마음에 안 드는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자세를 교정해주는 감독님. 자, 다시 하는데요. 자, 다시. 또 다시. 레온씨 바람내로 키스씬에서 엔지가 맘이 났습니다. 이번엔 왠지 감독님이 마음에 들 것 같은데요. 분위기가 장난감입니다. 아주 반박한 감독님. 하지만 두 배우는 부끄럽기도 하고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. 옆에서 보는 스태피들이 더 긴장한 그런 명장면이었습니다.